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 이 구간에 대해서 이 주어진 함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보시면 지금 구간 자체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고요. 자, 이 닫힌 구간에서 지금 fx가 누구냐면 지금 1 플러스 사인 x분에 지금 사인 2x다라고 이렇게 지금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보기 중에서 옳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이 구간에 볼게요.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구간인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값은 기본적으로 다 양의 값을 갖죠.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 사인 2x의 값도 자, 2x의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0부터 파이까지 사인 값은 무조건 다 양의 값을 가져요. 자, 그러면 결국 분모도 양수, 분자도 양수니까 이 폐구간에 대해서 모든 함수 값은 바로 얼마 이상이다? 0 이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모든 함수 값은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간 설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함수 값은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의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설명이고 자, 그 다음, ㄴ 보죠. 자, f'c는 0이다를 만족하는 이 c가 지금 이 열린 구간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문제인데 자, 2번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일단 양 끝 값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f0의 값이 얼마일까요? x에다 0 대입시켜보니까 사인 0은 0 사인 0은 0이니까 f0은 0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2분의 파이 또 구해보니까 자, f2분의 파이 값은 사인 90도니까 1이고요. 자, 그럼 분모는 2분의 분자는 사인 180도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도 0이다. 결국 봤더니 자, 이 함수 fx는요. 자, 이 닫힌 구간에 대해서 자, 양 끝이 함수 값이 어때요? 같고요. 양 끝의 함수 값이 같으면서 그게 또 0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fx는 모든 실수에서 뭐냐면 연속함수죠. 자, 이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이 구간 내에서 연속이에요. 자, 이 구간 내에서 연속인 함수가 양 끝의 함수 값이 같다. 그러면 우리가 롤의 정리에 따라서 이 구간 내에서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값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양 끝의 함수 값이 같고 연속이라는 건 함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자, x값은 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롤의 정리에 의해서 자, 이거는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여기 디귿을 보니까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넓이를 구해줘야 되니까 일단 여기 ㄱ에서 모든 함수 값이 0 이상이다 라는 걸 정리해놨죠. 그러니까 넓이는 그냥 정적분의 결과가 넓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바로 뭘 계산한다? 1 플러스 사인 x분의 사인 2x dx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걸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사인 2x부터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덧셈 정리에 따라서 자, 여기 있는 사인 2x는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자, 1 플러스 사인 x분의 2 사인 x 코사인 x dx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놓고 자, 이 녀석을 치환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사인 x를 t로 치환해봤더니 자, 양변을 우리가 이제 미분시켜주면 바로 코사인 x dx가 누구다? 코사인 x dx는 바로 자, dt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양변 미분해서 정리해보니까 자, 이렇게 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사인은 0일 때 얼마? x가 0일 때 자, x가 0일 때 사인 값은 0이니까 t는 0부터 자, x가 2분의 파이일 때 사인 90도의 값은 1이 되니까 t는 1이다. 그러면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가 되겠죠? 자, 이거 치환해보니까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바로 어떻게? 자, 바로 1 플러스 t 분의 분단은 이거 일단 2t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코사인 x dx의 결과가 dt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수함수를 좀 정리해봤더니 0부터 1까지 자, 1 플러스 t 분의 자, 2배 1 플러스 t의 마이너스 1을 써주면 식 자체가 원래 식과 아,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원래 식과 변함이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어때? 자, 여기 결과는 2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얼마? 자, 1 플러스 t 분의 2다. 자, 이 녀석의 부정 조건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있는 2는 2t가 될 거고 마이너스 이 분수골은 어떻게 된다? 2 자연 로그 1 플러스 t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결국 여기 결과에 1 대입 시킨 거에서 0 대입 시킨 것만 빼주면 되니까 자, 1 대입 시켜주면 얘들아 결과가 얼마예요? 바로 2 마이너스 2 자연 로그 2다. 그래서 자, x축으로 둘러싸인 구간의 넓이는 어차피 0 대입 시키면 0이니까요. 자, 이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구간의 넓이는 2 마이너스 2 로그 2다. 2 자연 로그 2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ㄷ의 설명도 정확히 옳은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ㄷ도 옳아요. 자, 그래서 결국 ㄱ도, ㄴ도, ㄷ도 모두 다 맞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건 항상 ㄱ, ㄴ, ㄷ 문제는 항상 여러분들이 ㄱ부터 정확하게 잘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ㄱ부터 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부분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또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그 다음 20번 문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x가 0보다 크다에서 자, 0보다 큰 쪽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단, 근데 여러분들 항상 이 문제 맨 끝에 있는 조건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에 자연로그 x의 6제곱은 0에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지금 ㄱ, ㄴ 둘 다가 뭐냐면 극대, 극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f의 도함수를 먼저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주어진 fx가 x제곱분에 자연로그 자연로그 x의 6제곱이니까 자, 이거 얘들아 양변 미분에서 자, 여기 미분에서 도함수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도함수는 분모는 x의 4제곱이 될 거고요. 자, 먼저 이거 분자 미분해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 6 자연로그 x의 5제곱 곱하기 x분의 1까지 그리고 x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자, 앞에 건 그대로 두고 자연로그 x의 6제곱 그리고 이거 미분하니까 2x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하나 지워놓고 여기서 우리가 분자, 분자, 분모에 있는 x 일단 약분시켜 놓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공통인 걸로 묶어보니까 자, x의 3제곱분에 분자는 일단 자연로그 x의 5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묶어놓고 아, 여기 2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앞에 건 남는 건 누구냐면 3만 남네요. 자, 뒤에 건 누가 남니? 마이너스 자연로그 x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서 도함수를 정리해 봤더니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어떻게? 일단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x는 누구거나 1이 되거나 또는 얼마 자, 2 3제곱에서 0이 된다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이 녀석이 0 또는 이 녀석이 0이 되니까 x가 1 또는 2 3제곱이다 라는 걸 우리가 구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증감표를 만들어 이 fx의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감표를 한번 구성을 해보면 자, 0보다 큰 쪽이니까 일단 0의 오른쪽만 계속 살펴볼게요. 일단 1과 2 3제곱과 그 다음 양의 무한대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죠. 자, f'1도 0이고 f'2도 0이에요. 자, 그래서 부호로 조사해보면 0과 1 사이의 값을 대입시켜주면 어때요? 0과 1 사이의 값을 대입시켜주면 이거 음수고 양수니까 결과는 음수가 되겠고 그 다음 1과 2 3제곱 사이에서는 어때요? 결과는 양수가 될 거고 자, 둘 다 양수니까 근데 2 3제곱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자, 이 결과가 음수가 되겠죠? 결과는 음수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fx가 어때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니까 결국 여기 자, x가 1일 때 무슨 값 갖는다? 극소 같고요. 그 다음 그 다음 x가 2의 3제곱일 때 바로 뭐의 값을 갖는다?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 문제 다시 한번 거기 얘들아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분명히 조건이 뭐였죠? 바로 x가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자, x가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fx가 어디에 수렴한다? 바로 0에 수렴한다. 이게 0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이 값이 이 정도로 여러분들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증감표를 놓고 지금부터 한번 내용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 보니까 자, x가 2의 3제곱일 때 극대값 갖는다. 분명히 x가 2의 3제곱일 때 극대값 갖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억의 설명은 옳은 설명이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보니까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x가 2일 때가 아니라 언제? 바로 1일 때 극소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설명은 옳지 않고요. 자, 바로 기역, 니은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디귿 보니까 x가 양수일 때 자, 이 구간에서 fx는 1이다 실근의 개수는 3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각각의 극값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극소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보면 x에다 흘러보니까 분자가 0이니까 자, 극소값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극대값은 얼마가 되냐면 x에 2, 3제곱 대입시켜주면 얼마? 2, 6제곱 분의 자, 여기는 얼마? 여기는 3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뭐 3의 6제곱 자, 뭐 계산은 좀 힘들 것 같고 2의 6제곱 분의 자, 3의 6제곱이다. 자, 근데 2분의 3 자체가 절대값이 어때요? 1보다 크죠? 2분의 3 자체의 절대값이 이게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의 6제곱도 결과가 무조건 1보다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1일 때 0이고요. 1일 때 0이고 그 다음 2, 3제곱일 때 어때요? 자, 2, 3제곱일 때 자, 1보다 그 결과가 크고요. 그 다음 무한대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지는 거죠. 0이 된다라고 확신할 수 없고 0에 가까워지는 건데 그럼 그래프 꼴이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자, 이 그래프와 자, 지금 0보다 클 때 구간만 보면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랑 y는 1과의 교점은 이 결과는 1보다 크기 때문에 y는 1과의 교점은 이렇게 몇 개? 정확히 3개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자, 여기 있는 fx와 1의 교점 즉, fx는 1이다.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몇 개? 바로 3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개수 정도만 이렇게 정확하게 체크해 줄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기업과 디귿 둘 다 오른 3번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자, 또 21번은 여러분들 저기 뭐 문과 내용이랑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문과 수업 이용해서 찾아보시고 자, 22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2번 보시면 자, 그림 1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큰 원이 있고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작은 원 C2가 있을 때 자, 지금 얘네들이 4,0에서 외접하고 있대요. 자, 이때 작은 원 위에 한 점을 P라고 해봤을 때 자, 그림 2와 같이 그림 두 번째와 같이 C2가 원 C1에 접한 상태로 흘러갈 때 지금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분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 하자 이때 세타 값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변할 때 지금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일까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22번 문제는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세타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점 P의 좌표를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뭐 코사인 아, 5 코사인 세타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5 세타 콤마 자, 5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5 세타 정도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자, 여기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일 때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바로 우리가 정적분의 결과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겠죠.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 대해서 뭘 이용해서 바로 루트 자, D세타분의 DX의 제곱 더하기 자, D세타분의 DY의 제곱이다. 자, 이 정적분의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지를 측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주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일단 주어진 값들을 각각 우리가 미분시켜줬을 때 자, 먼저 우리가 X좌표 미분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5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5사인 세타 5세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2년석의 제곱에 더하기 자, 여기 있는 Y좌표도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봤더니 어떻게 되죠? 바로 5코사인 세타 그 다음 마이너스 자, 5코사인 5세타다 라고 2년석의 제곱이다 라는 걸 우리가 부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완전제곱식 전개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자, 일단 먼저 여기 있는 거 25사인 제곱 세타고 25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 결과는 2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 25사인 제곱 5세타랑 25코사인 제곱 5세타도 계산해주면 25죠. 그러니까 일단 50에다가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마이너스 2배의 요놈 곱하기 요놈 마이너스 2배의 요놈 곱하기 요놈이 둘 다 일단 계의수 자체는 50이니까 묶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앞에 거는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사인 그 다음 사인 5세타의 곱과 더하기 코사인과 코사인 5세타의 곱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 부분을 우리가 덧셈 정리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거 보니까 코사인 4세타의 결과죠. 5세타 마이너스 세타 자, 코사인 4세타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 놈을 이제 마무리 한번 지워볼게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50에다가 이걸 100으로 꺼내주면 자, 분모 분자에 2를 곱해서 이걸 100으로 만들어서 100을 꺼내주면 10배에 자, 루트 2분의 바로 누구다? 1 마이너스 코사인 4세타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봤더니 이게 누구예요? 바로 코사인 제곱 2세타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테니까 자, 요 녀석의 결과 근데 이게 코사인 값이 자, 코사인 2세타의 결과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양의 값도 있고 음의 값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양수다 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절대값 이용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절대값 코사인 2세타 D세타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부터 부정적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간을 둘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네요. 정적분만 바로 어떻게?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는 그냥 양수일 때죠. 그리고 두 번째 음 여기 어디? 자, 이 4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지금 코사인 값이 음의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정적분의 결과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계산 결과 1이 되니까 우리가 구해줘야 될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바로 10이다. 라는 걸 얻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뭐 계산 과정 자체는 많이 어렵진 않은데 도입부 자체가 사실 좀 쉽진 않았어요. 주어진 움직이는 점 P를 우리가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문제가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넘어가서 27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문제들은 좀 뭐 간단한 것도 있고 뭐 25번, 26번 문제는 여러분들 뭐 어렵진 않은 문제니까 뭐 문과랑 같이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아까 저기 뭐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문과 수업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27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곡선과 자, 직선 X는 E로 둘러싸인 부분을 X축의 둘레로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가 V다. 이때 5분의 V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대강 그려놓고 자, 어떻게 부피를 구해갈지를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일단 Y는 자연로그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 이럴 것 같아요. Y는 자연로그 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Y는 자연로그 X 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3의 그래프는 대략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는데 자, 여기 보면 자, 두 그래프의 교점 얘네들이 같아지게 만드는 X값은 얼마? 바로 X가 1일 때가 되겠죠. 자, X가 1일 때 얘네들의 값이 3으로 동일하고요. 자, 얘네들의 교점 이렇게 찾았고 그 다음 두 번째 X가 2일 때 자, X에다 2 집어넣어 봤더니 이 결과 얼마? 4가 되고요. 자,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봤더니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결과는 2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어떤 부분을 회전 이동시켜라. 자, 이거를 회전시켜서 이 부분을 X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서 만든 입체 도형의 부피가 바로 V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자, 이 넓이부를 회전 이동시킨 회전시켜서 만든 회전체 부피에서 지금 이 넓이를 회전 이동시켜 회전시켜서 만든 도형의 부피를 뺐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회전체 부피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회전체 부피를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바로 Pi의 인테그랄 자, X값이 1부터 2까지죠. 자, 바로 자,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요? 자, 바로 자, 여기 자연 로그 자, X에 더하기 3의 제곱에서 못 빼주면 돼. 마이너스 자, 자연 로그 X분의 1 플러스 3의 제곱만큼 없애준 거 이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회전체 부피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니까 벌써 Pi가 여기 앞에 나와있죠. 자, Pi분의 V값을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바로 이 정적분의 결과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1부터 자, 자연 로그까지. 자, 어떻게 돼요? 이걸 완전 제곱식 전개해 보니까 우리가 12 자연 로그 X다. 이것만 남는다. 라고 계산해 볼 수 있겠네요. 이거 뭐 여기 간단하게 얘네들 없어지겠죠. 이거 마이너스 자연 로그 X니까 이거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이거 없어지고 가운데 것만 남으니까 이것만 남겠죠. 그러면 이 녀석 우리가 이제 부분 적품법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면 1부터 자연 로그까지 이거 얘들아 부정 적금을 바로 만들어버리죠.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게 12배 바로 누구다. X 자연 로그 X 마이너스 X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자연 로그 2대입시킨 거에서 1만큼 대입시킨 것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과 바로 얼마다? 12다. 라는 걸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7번 문제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28번 문제 한 번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문제도 보시면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지금 내 모서리 AD CD 그 다음 EF EH 중점을 각각 PQRS 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선분 RS와 EG 교점을 M이라 자 그러면 일단 이 정육면체의 그림을 여기다 한 번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정육면체를 한 번 여기 천천히 옮겨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런 정육면체가 있고요. 자 얘네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윗면이 ABCD 구요. 그 다음 두 번째 윗면이 E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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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일단 잡으라고 한 중점들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AD의 중점이 누구냐면 P가 되겠고요. AD의 중점 P 그 다음 두 번째 CD의 중점 CD의 중점이 누구다? Q다. 자 여기 중점 Q다. 그 다음 EF의 중점 EF의 중점이 R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EF의 중점을 S 라고 잡았죠. 자 그럼 이렇게 PQRS 가 잡혀있어요. 자 그리고 두 선분 지금 RS와 여기 EG 자 얘네들과의 교점을 누구다 라고 잡았냐면 M이다 라고 이렇게 잡아봤네요. 자 그럼 이렇게 잡았을 때 자 평면 PQM 자 여기 있는 이 평면 PQM과 자 이 평면 PQM과 자 여기 있는 밑면 자 누구? 지금 EFGH죠. 자 두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뭐 시컨트 제곱 세타의 결과를 구하라 라는 내용인데 자 이 결과는 우리가 정사형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P M Q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고요. 물론 이 삼각형은 여기 보니까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각 P가 직각인 여기 직각삼각형이 될 거고요. 자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자 이 지금 P M Q의 정사형을 우리가 밑면 EFGH에 만들어주면 자 대응점이 지금 여기 S와 그 다음 여기 HG의 중점을 여기를 T라고 잡아주면 자 여기 Q에서 T의 대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밑에 정사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밑에 만들어지는 이 정사형의 넓이와 여기 있는 PMQ의 넓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PQM의 넓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조사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일단 임의로 한 모서리의 길이를 4라고 한번 가정해놓고 문제의 풀이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각각의 변의 길이들을 한번 구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지금 2 여기 길이가 2가 되니까 여기 있는 선분 PQ의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지금 선분 S, R의 길이도 2루트 2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PS의 길이는 지금 모서리의 길이 한 모서리의 길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만큼은 4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분 PM의 길이 선분 PM의 길이는 바로 얼마다. 자 루트 16에서 2니까 루트 18 즉 3루트 2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삼각형 PMQ에 대해서 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각각 2루트 2와 3루트 2다 라는 걸 구해놨기 때문에 자 삼각형 PQM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삼각형 PQM의 넓이는 2분의 1에 자 2루트 2에 3루트 2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결과가 바로 얼마다 6이 된다 라는 걸 구해둘 수 있습니다. 자 삼각형 PQM의 넓이를 이렇게 구해봤고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여기 있는 자 STM의 넓이를 구해볼 텐데 STM도 마찬가지 여기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 여기 SM의 길이가 바로 2가 될 거고 루트 2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ST의 길이가 얼마인지만 구해보면 되겠죠. 근데 ST의 길이도 S점이 2H의 중점이고 T도 마찬가지야 GH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ST의 길이도 얼마다 2루트 2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들이 각각 이렇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삼각형 자 STM의 넓이를 구해본다면 이 넓이는 2분의 1에 루트 2 곱하기 2루트 2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넓이는 얼마 2다 라는 걸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의 도형의 넓이와 정사형의 넓이를 구했기 때문에 바로 얘들아 정사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바로 6 코사인 세타죠. 6 코사인 세타의 넓이가 2라는 건 바로 코사인 세타 얼마다? 바로 3분의 1이다 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 3분의 1이니까 우리가 여기 직각상황형 하나 그려서 자 빗변 3의 여기 밑변이 1이니까 높이는 바로 2루트 2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2루트 2 결국 탄젠트 제곱 세타는 얼마다? 8이다라는 걸 우리가 구해 볼 수 있겠고요. 되겠죠? 어 그 다음 시컨트는 제곱 해주면 얼마 어차피 코사인 제곱이니까 얼마다? 역수니까 9다 라는 걸 얻어볼 수 있겠죠. 결국 탄젠트 제곱 세타는 8이고 시컨트 제곱 세타 9가 되니까 이 문제 정답은 17이다 라는 걸 이렇게 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문과 수업에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2013학년도 선발 시험 문제를 모두 다 같이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 뭐 좀 어려운 문제들도 다소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자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